그거는 탁탁 튀기나 아니 그렇게 한다고 안 튀기네 콩이 코 먹어 코 안 먹어 코 푸는거야 아 코 푸는거야? 패딩이 해 축축할거야? 저 고양이 불 굴리는 것 처럼 코 푸는 데 콩이 갈려고 그러지 이제 한 시간 남았냐? 탈락처 내가 한 시간 남았어 야 이제 한 시간이면 나 26살인데? 와 22살이야 몇살 야 너 군대 갔다 보면 24살인데 그쵸 야 아빠는 자기가 55야 55 엄마 엄마 신 3 신 4시지 3 아 아빠 신 3 신 4시지 엄마가 아빠가 속이 떨어져 야 엄마하고 산지가 없어 어 몇 년이야 26년 엄마가 16년생이고 아빠가 67년생 알아 모르잖아 형이 알지 형이 잘 알지 형이 맨날 게임할 때 엄마 아빠 주민번호를 냈잖아 엄마가 속이 떨어질게 오늘은 엄마가 속이 떨어져 엄마가 속이 좋아 사랑해 안 무거워? 나 몸에 늘어나 바람이 들어 간다. 양마다 옆을 해야 되겠다. 오오오오오오오.. 여기가 짧아. 여기가 짧아. 이렇게 해야 되겠다. 오, 사우트. 오오, 사우트. 오오. 아 이쪽으로 바람이 많이 들어와 다 먹었어 안주가 없잖아 안주 다 먹었다고? 야 회 좀 꺼내봐 해를 먹어야지 이 바닷가에서 회에다가 광어에다가 하다 봐봐 그래서 물은 안치네 아까는 물 튀었잖아 야 물 튀겠는데? 바닷가에서 해먹으면 맛있어 바닷가에서 해먹으면 맛있어 내 다음이 아빠야 카메라가 아빠 왜? 아빠 아이유 아빠 아빠 어? 어후 야 새가 얼었어 어우 차가워 새가 바깥에 나오니까 얼었다고? 응 엄청 차가워 진짜 맛있다 비교 뭐지? 그냥 남기고 맛있어 맞아 이거? 이거 저거 노가리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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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거야 노갈이 이거 두들겨가지고 찢어주잖아 그런거야 이거 어 찢어서 먹어봐 그래 맛이 어때? 맛있는데 맛있어? 아 뜨거 회는 안좋아하는데 아니 회는 먹어볼래? 이리올까? 어우 눈 따가워 생선은 안좋아하는데 저기 회는 먹어? 네 아니 얘 이런거 별로 안좋아해 그냥 맛봐줘 너무 부드러워 오 오 네 오